자, 기존 코드의 문제를 좀 알려드릴게요. 어,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어... 이 URL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어, 이제 제가 특정 댓글 삭제를 눌러요. 그러면 다시 여기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어... 여기에 여기에 어,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붙어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페이지 3일 해볼게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 리스트 URL이라고 따로 있어요. 리스트 URL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건 이거예요. 내가 현재 1번 게시물을 보고 있고 이 게시물은 특정 리스트에서 클릭을 해서 들어왔는데 그 리스트로 돌아가는 URL은 이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쓰이냐? 이럴 때 쓰이는 거예요. 여기 이제 게시물 리스트가 있어요. 게시물 리스트에서 페이지가 뭐 1, 2, 3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내가 4번으로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4번 게시... 그러니까 4번 페이지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딱 클릭을 해서 특정 게시물 들어갔다. 그러면은 특정 화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다시 리스트로 돌아가기 누르면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4번이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기서 여기로 들어갈 때 야, 현재 내가 4페이지에서 나온 거야. 4페이지에서 들어온 거야. 라고 해서 그거를 다 알려줘야 돼요. 게다가 더 복잡한 경우 이게 그냥 4페이지가 아니라 여기 안녕이라고 검색한 거에 4페이지예요. 그 상태에서 내가 특정 글을 눌렀어요. 얘 나왔어요. 리스트로 돌아가기 하면 어떻게 나와야 된다? 그 검색된 결과 4페이지가 그대로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기억할까요? 기억하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자, 이 리스트 아티클 리스트라 해볼게요. 아티클 리스트 에서 리스트에서 리스트 페이지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게시물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게시물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일단 1페이지고 이게 서치 키워드가 안녕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4페이지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게시물이 예를 들어서 34번 게시물 뭐 25번 게시물 21번 게시물 이렇게 나왔다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네들에 대한 링크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자, 요건 생략할게요. 요건 생략하고 아티클 아티클 디테일 에서 단순히 아이디는 34다.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은 뭐다? 히스토리 백으로 오지 않는 이상 다시 뒤로 가기는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하고 리스트 url이라고 한 다음에 요거 자체를 같이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그러면은 이 녀석한테 뭐야 이 녀석이 요거를 활용해서 그 상태 그대로 뒤로 올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일단 1차 문제 하나 자 잘 보세요. 이게 url 안에 url이 들어있죠.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 잘 보세요. 이게 여기까지로 해석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리스트 url은 여러분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죠. 그렇잖아요. 요거를 고대로 했으니까 리스트 url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게 규칙상 여기가 나오는 끝나잖아요. 보세요. 자 이렇게 쭉 나오다가 뭐가 나와요? 요게 나오죠. 그래서 이 멍청한 브라우저가 리스트 url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줄 착각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이게 한 덩어리인데 이게 한 덩어리인데 이거를 이렇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url url 붙일 때는 url 인코드라고 있어요.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url 인코드가 뭔지 url 인코드 하면 url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아까 봤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사라졌죠. 사라졌기 때문에 이거를 한 덩어리로 봐요. 자 저 지금 무슨 설명했냐면 url 인코드 설명했고요. 그 다음 뭐 설명했어요? 이게 히스토리를 남기려면 뭐다? 어떤 페이지로 그냥 들어갈 때 그냥 이렇게 당기면 안 된다. 그쵸. 그걸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리스트 여기 php 여기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글 써볼게요. 글 db.sql 복사해서 붙여넣기하고 그 다음에 글추가 요 마지막 글 있죠. 요거를 엄청나게 많이 써볼게요. 이거 왜 하는지 아시죠? 이걸 하면 뭐가 생겨요? 그쵸. 페이지가 생긴다. 페이지 생겨요. 자 이 상태에서 좀 복잡하게 들어가볼게요. 여기서 저는 제목 뭐야 제목 2라고 검색할 거 제목 1이라고 검색할 거 뭐야 내가 추가한 게 제목 4죠? 아 제목 4라고 검색할 거예요. 제목 4라고 검색하면 194개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저는 8페이지로 갈 겁니다. 8페이지에서 저는 여기 127번 보이시죠? 여기로 갈 거예요. 딱 클릭을 해요. 이 상태에서 리스트 누르면 어디로 가야 되죠? 그렇죠. 그게 나와야 돼요. 자 해볼게요. 디테일 히스토리 백 여기서 리스트 하면은 단순히 이렇게 나오죠? 해볼게요. 자 다 사라졌죠?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그럼 히스토리 백 하면 되지 않냐? 안 돼요 여러분. 히스토리 백은 무조건 리스트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전 페이지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자 이 페이지를 무조건 리스트에서 그러니까 리스트 페이지에서 여기 왔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히스토리 백은 리스트로 무조건 보내는 게 아니라 무조건 전 페이지로 보내요. 바보같이.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줘야 된다? 일단 유저에 제대로 쓸게요. 아티클에 리스트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여기를 어떻게 써야 된다? 리스트 URL 이렇게 써야 된다. 리스트 URL 자 그리고 해볼게요. 그럼 리스트 URL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러면은 아티클 컨트롤러 들어가서 어 여기서 쇼 디테일인가? 그쵸? 쇼 디테일에다가 저는 요 정보를 구워볼게요. 요 정보를 리스트 URL은 리스트 URL이다. 근데 리스트 URL을 만들어야겠죠? 여기서 받을게요. 그냥 리스트 URL 자 근데 리스트 URL이 없을 수 있잖아요.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이 뭐다? 유저에 아티클에 리스트 이렇게 해야 돼요.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냥 가는데 네. 자 이제 리스트에서 여기서 페이지 이동을 할 때 페이지 이동을 할 때 어디였어? 링크 있죠? 링크 링크를 잘라내기 여기 잘라내기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디테일 URL 이렇게 URL이라고 해도 URI라고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디테일 URL을 하고서 디테일 URL이라는 게 없잖아요. 여기다 변수를 만들 수 있어요. C 셋 한 다음에 디테일 URL을 하고서 value라고 하고서 여기다 이렇게 할 건데 요거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자 저는 단순히 그냥 요거를 요 변수에 놓고 여기다 쓴 것 뿐이에요. 그러면은 똑같은 거예요. 결과는 일단 이동은 잘 되죠? 자 근데 여기다가 뭐 추가해야 돼요? 여기다가 아 여기다가 사실 요거 추가하는 거는 의미는 없는데 그냥 추가하고 아 요거 요거다 추가하고 여기다가 뭐 추가해야 되죠? 이렇게 한 다음에 리스트 URL을 한 다음에 요기다가 뭘로 해야 돼요? 현재 현재 URL 내가 그 제목 한 다음에 사라고 생각해 볼게요. 한 다음에 내가 4페이지로 갔다. 그러면은 뭐가 와야 된다? 솔직히 앞에 거는 빼도 상관없어요. 빼도 상관없는데 요게 와야겠죠? 그 다음에 제목 4 요게 와야 되는데 요게 그냥 오면 안되고 또 어떻게 와야 돼요? URL 인코딩돼서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복사한 다음에 요기다가 그냥 붙여넣기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F5키 누른 다음에 자 이리로 들어갈게요. 들어가요. 그 다음에 리스트 눌러볼게요. 왜 안나올까요? 리스트 URL 디테일 다시 다시 아 지금 안되고 있네? 잠깐만요. 리스트 URL에다가 디테일 URI 아 죄송합니다. 제가 요 이게 까는 링크가 두 개잖아요. 요기도 있고 요기도 있고 제가 아까 요거 눌러서 그래요. 요것도 해줘야죠. 디테일 어 왜요? 아 아니에요. 다시 다시 갑니다. 자 그럼 여기 보이시나요? 리스트 URL은 아 이렇게 이거다. 이 상태에서 리스트 누르면 어떻게 돼요? 완벽하게 복원이 되죠. 현재보다 4페이지에다가 검색까지 잘 살아있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4페이지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의 난재는 뭐다? 요기다가 뭘 넣어줘야 돼요? 요기다가 현재 URL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현재 URL만 이해되시죠? 현재 URL 현재 URL을 어떻게 구할까요? 자 이거는 그냥 여러분 어 이거는 그 공부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복사해 쓰세요. 비퍼 인터셉터에서 저는 여기서 구울 거예요. 뭘 구울 거냐면 두 가지 정보를 구울 겁니다. 커런트 URL을 한 번 구울 거예요. 그 다음에 커런트 URL 인코디드 두 가지를 할 거예요. 두 가지 이 커런트 URL은 현재 URL이고요. 이거는 뭐다? 그 URL이 인코딩 된 버전 자 그거를 그럼 어떻게 구하냐? 저는 bsm으로 bsm bsm 들어가서 리포지터리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서 유틸 들어가서 이거 들어가고 순서를 잘 보세요. 여기서 하나 둘 셋 여기 이제 90번 이거 156번부터 90번까지 복사 한 다음에 우리 거 유틸로 들어갑니다. 우리 거 유틸로 들어가서 붙여넣기를 해요. 이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하고 이제 석색스 이건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게스트링 이것도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이거 이거 필요해요. 이건 이렇게 파트러쉽 달파드로 자 이렇게 유틸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여기서 컨트롤러에 들어가서 컨트롤러 들어가서 비퍼 액션 들어가서 여기 있다. 크런트 URI 여기 있다. 이거 복사 복사해서 여기다가 두 개를 이렇게 만들게요. 여기다가 이거는 리퀘스트 리퀘스트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현재 URL이 나오고요. 여기까지 하면 그 물음표 뒤까지 해서 깔끔하게 완성이 된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 그거에 인코딩된 버전까지 들어온다. 됐어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된다? 여기다가 걷으니까 언제 어디서나 이걸 쓸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현재 URL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커런트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F5키 누르고서 컨트롤 U 눌러서 167번에 걸려있는 이 링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지금 현재 주소랑 똑같은 거예요. 현재 주소가 여기 들어간다. 그냥 이렇게만 요새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런 거 살아있잖아요. 이런 거까지 URL라는 URL을 넣을 때는 어떻게라? 이걸 넣어라. 인코디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돼서 들어와요.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다 돼야 돼요. 저 분명히 10페이지 들어왔어요. 10페이지에서 98번 눌렀습니다. 여기서 리스트로 가면 어떻게 돼야 돼요? 10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검색도 살아있어야 돼요. 제가 그러면 제라고 검색했어요. 제라고 검색한 상태에서 11페이지로 갔다. 11페이지 들어가서 88로 들어갔어요. 리스트로 가면 어떻게 되죠? 제라는 검색어 살아있어야 되고 뭐도 살아있어야 돼요? 11페이지도 살아있어야 돼요. 이렇게 일단은 네 됐습니다.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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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페이지에서 리스트 페이지로 뭐라고 해야 되지? 돌아갈 때 검색 옵션 유지하기 맞죠? 검색え 색 검색할 때 End 점은 11페이지에서 Luego 검색하arten 확인하겠습니다.